우와 데저트 이글 모양의 데저트 이글 이에 삼천 원 우와 이건 너무 갖고 싶은데 꼭 사고 싶은데 이거는 사야 할까 살까? 아 너무 갖고 싶은데 근데 난 똥 사고 싶어 똥 똥? 안 돼 똥 아빠 똥 왜 이렇게 해 줄게 뭐야? 너 더운다 또 이걸로 안 해 발사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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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오프닝에서 봤던 그 촉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가볍게 좀 시작을 해 볼까요? 네 가볍게 보자 이것은 무엇이냐 처음에 어 다이소에 갔는데 다이소에서 산 삼천 원짜리입니다 다이소에 갔는데 너프건이 있길래 별로 그렇게 뭐 관심이 안 가져졌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가 데저트 이글이더라구요 생긴게 오 그러더니 딱 뒤집어 보니까 어 설명서에 보니까 어 리볼버도 있네 데저트 이글도 있네 어 D칸에 보니까 이게 리볼버가 있는 겁니다 물론 피스톨이 돌아가거나 하지는 않아요 앞에 꽂고 그냥 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쓰는 너프에 쓰는 칸하고 비교해서 길이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약간 짧네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자 살펴봅시다 자 파워샷 일단 다이소에서 구입한 삼천 원짜리 어 스폰지탄 에어건이라고 적혀있고 폴리스건이라 적혀있는데 보기 좋게 폴리스라고 적혀있죠 파란색에 뭐 칼라 파트로 흰색 그림입니까 뭐 아무 상관없는 자 안전흡착형 스폰지탄으로 되어 있는데 어 세이프티 스폰지 영어로도 스폰지가 스폰지네요 스폰지 썩션 다트 자 썩션 다트 흡입 뭐 썩션 어 장세척할 때 썩션이라 그러나요 네 폴리스건 스폰지탄이야 이거 두가지 총 두가지 권총 타입 적혀있네 리볼버 타입 권총 사용법 이렇게 가지고 엄지로 이렇게 장전한다고 되어 있고 단을 넣고 쏜다 이거는 슬라이드식 데저트 이글 형태죠 좀 글자가 좀 다른데 실총하고 크기는 좀 작아요 보면 일단 이렇게 저렇게 되어 있고 뭐 별 예 빨리 뜯어봅시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게 되게 궁금하네 아이고 다이소에서 제가 이런거 총을 타게 됐지 아이고 자 가볍게 자 경찰 아저씨 경찰 아기가 있나 어 자 총이 나왔습니다 아 아 어 기대된다 아주 아주 기대된다 오 압이 제법 있는데요 여기 여기가 이제 여기 피스톤이 여기 들어 있고 이 보면 얘가 땡기네요 이렇게 피스톤을 여기서 끌어당기네 끌어당기고 봉 쏘고 너프답습니다 그렇게 압이 세진 않은데 애기들이 쓸 수 있을래나 모르겠다 소리 잘 들리나요 일단 이렇고 뭐 이거 돌아가진 않고 모양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게 끝이네요 이게 네 보자 뭐 뭐 그립에 뭐 S자 붙어있고 봅시다 또 뭐가 다른게 있나 어 어 뭐 이건 칼라파트인가 총열 자체가 칼라파트인가요 여러분 뭐예요 빠지네 이거 빠집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양 자체는 뭐 마운틴 리볼버 뭐 그렇게 생겼네요 357 모르겠지만 뭐 리볼버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양각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여기 보이죠 메이드 인 차이나 적혀있고 자 가늠자 가늠새는 재현이 안 돼 있네요 여기가 안 뚫려 있네 음 그리고 여기 보면 얘는 화약총 같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가운데까지 파렌발이 돼야 되는데 생긴거는 네 일단 네 너프는 역시나 실전성이죠 성능 근데 쥐었을 때 좀 꽤나 괜찮은데 네 어 일단 벽에다 한번 싸볼게요 옆에 살짝 들어가지고 쭉 자 자 여기 보이십니까 네 자 넣어볼게요 단을 넣고 되게 꽉 끼네 발사 오 잘 붙네 생각보다 파워는 그럭저럭인 것 같습니다 오예 오 세다 생각보다 너무 가까워서 지금 너무 세게 느껴질텐데 잘 붙네 잘 붙어 장전 발사 총 다섯 발 들어있어요 총알이 뭐 뭐 뭐 너프 총알이 뭐 오 안 붙었다 이제 진짜 제가 쓰던 너프 총알인데 얘가 상태가 좀 안 좋은데 그래 안 나갈 줄 알았다 자 보자 얘는 상태 좋은 너프 총알 꽉 낀 느낌이 약간 들어요 자 좀 긴데 얘는 잘 나가려나 그렇지 너프 리볼버 입니다 리볼버 쎈이 총 돌리는 거 좀 좋아해서 좀 무게 무게는 괜찮네요 무게는 좀 괜찮아 자 오케이 보시다시피 괜찮은 괜찮은 너프 총알입니다 예쁘고 쓸만하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너프 너프 무려 너프 리볼버 3,000원짜리 예 뭐 이 정도는 뭐 택배비에 물건을 샀다 생각하고 그냥 가서 하나 골라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데저트 이글은 구입하지 말 걸 안 샀어야 됩니다 안 샀어요 예 예 일단 이거 쏘는 거 몇 번 더 찍어가지고 예 붙여드리겠습니다 예 황군이었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리볼버 플리스 리볼버 네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